욕심 많은 임금님 옛날에 욕심 많은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에게는 왕자가 한 명 있었지요. 임금님은 왕자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임금님에게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왕자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왕자가 어릴 때부터 스승을 따로 두고 여러 가지를 배우게 하였지요. 글을 가르치는 스승, 무예를 가르치는 스승, 악기와 그림을 가르치는 스승 등 왕자의 스승은 무려 30명도 넘었습니다. 왕자도 임금님의 뜻에 따라 무엇이든 열심히 배웠습니다. 왕자는 노래도 잘하고 활도 잘 쏘고 그림 솜씨도 훌륭하였습니다. 말타기, 악기 다루기, 칼과 창쓰기 등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재주가 뛰어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모두 왕자를 재주 많은 왕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자의 교육을 맡은 한신하가 욕심많은 임금님에게 말했습니다. 왕자님은 이제 모든 학문과 무예와 의술은 물론이고 우주와 자연의 이치, 장차 임금의 보유에 오르면 하셔야 할 도리까지 모두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아직도 안심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왕자는 어떤 일에도 제 일이 되어야 한다. 더 배울 것이 없는지 살펴보아라. 바느질과 요리를 빼고는 다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배우도록 하여라. 욕심 많은 임금님은 왕자에게 바느질과 요리까지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학문과 재주를 다 익힌 왕자는 배운 재주를 시험해 보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왕자는 길을 가다 시장에서 꽃신을 만들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났지요. 노인이 만들고 있는 꽃신은 왕자의 신발보다도 훨씬 더 예뻤습니다. 아, 저렇게 예쁠 수가. 저건 내가 미처 배우지 못한 것이잖아. 왕자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이렇게 아름다운 꽃신은 처음 봤습니다. 저에게 꽃신 만드는 기술을 좀 가르쳐 주실 수 없겠소? 그렇게 하시오. 그날부터 왕자는 노인에게 꽃신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요. 하루, 이틀, 사흘, 한 달이 지나자 왕자도 꽃신을 잘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겠지? 이제 왕자가 만든 꽃신도 노인이 만든 것처럼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왕자는 노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났지요. 한참을 걷고 또 걸어 강가에 도착한 왕자는 나룻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사공이 노를 젓기 시작하자 나룻배는 거친 물살을 해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번도 노 젓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왕자는 노 젓는 걸 배우고 싶었지요. 이보시오, 사공. 어쩌면 그렇게 노를 잘 젓소. 나도 그 기술을 익히고 싶은데 좀 가르쳐 주겠소? 사공은 흔쾌히 그러겠나라고 하였습니다. 왕자는 그날부터 노 젓는 법도 익혔습니다. 얼마가 지나자 왕자도 사공처럼 강 이쪽에서 저쪽까지 능숙하게 노를 저으며 건너갈 수 있게 되었지요. 왕자는 또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있는 게 보였지요. 와, 참 아름다운 집이구나. 나는 지금껏 집 짓는 기술을 배우지 못했어. 왕자는 목수를 찾아갔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이 나라의 왕자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려면 뭐든지 다 할 줄 알아야 하오. 그러니 나에게 집 짓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겠소? 목수는 그날부터 왕자에게 집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집 짓기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먼저 집 털을 다지는 일부터 배웠지요. 무거운 돌멩이와 흙들을 들어 나를 때에는 너무 힘들어서 허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만둘 수는 없었지요. 왕자는 모든 일에 최고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집 털을 다진 다음에는 기둥을 세우고 벽을 바르고 문짝을 만들었습니다. 왕자는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많은 일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는 사이 많은 세월이 흘렸지요. 왕자가 자기의 재주를 시험하러 나온 지도 어느새 30년이 다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세상 이름 배우고 또 배워도 끝이 없었습니다. 젊었던 왕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느덧 흰 머리카락이 하나 둘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왕자가 배워야 할 것은 아직도 많았으니 그저 답답할 뿐이었지요. 왕자는 갑자기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사람들은 한 가지 재주만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 왕자는 그 길로 발걸음을 옮겨 왕이 사는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왕자가 되라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왕자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지요. 그리고 문득 임금의 자리에 앉아 자기를 돌아보던 왕자는 지금까지 긴 세월을 돌아다니며 익히고 배운 것들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백성들에게 필요한 임금은 재주만은 임금이 아니라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어진 임금이야. 그때부터 임금님은 자기가 배운 재주를 모두 감추고 오직 겸손한 자세 하나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임금님을 오래오래 사랑하였습니다. 그렇죠. vigil po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